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 239쪽에 소유권 이전능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저번주에 공부했지만 소유권 보존능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능기를 해야지 소유권 보존능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라 이미 소유권은 뭔지 취득했어요 바다 매립해서 신축건물 짓고 소유권은 이미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법 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건변동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팔아 먹으려면 물건의 변동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게 보존능기고 보존능기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물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소유권 이전능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239페이지 그 의의를 한번 1번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능기란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를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그런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정은 뭔데 자 상속이라든가 수요 차이점은 뭐예요 법률행위는 등기해야지만이 물건면동이 생기지만 이 법률규정은 등기를 안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하기에선 등기가 필요하니까 의하여 타인이 이전되는 것을 공시하게 사는 등기로서 언제나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독립등기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자 여러분 여기 줄 주시겠습니다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조차를 거쳐서 부동산의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절대 부동산의 일부를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보존능기 할 때도 배웠지만 일단 객체 객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부동산의 일부를 할 수 있느냐 등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지분 공의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객체를 따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것도 보시면 소유권의 일부전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위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는 이전하는 것이지 부동산 일부전 등기를 아닌 권리의 일부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이제 공배구자 이전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 그래서 절대 부동산의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없다 일부 이전 등기라는 자체가 없다 이런 건 없다 부동산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를 이전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뭐예요 A라고 하는 토지가 있어요 A토지에 대해서 이 전부 A토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절대 분할하지 않고 일부 이전은 없어요 이전하려면 분필 절차 분필 절차가 뭐예요 만약에 지금 뭐예요 이렇게 대장상 자 이 A라고 하는 때는 대장상 소유권자가 값입니다 어디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단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A란 토지를 뭐예요 A란 토지를 500제곱미터 A토지를 전부를 이전하는 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일부를 팔고 싶다 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해야 돼요 이게 분필 절차예요 그 분필 절차라는 것은 하나는 지번이 100이고 하나는 뭐예요 100의 1로 만들어서 땅을 두 개로 두 개로 나눕니다 분할한다는 게 그러면 이 새로 생긴 땅 100의 1의 토지는 대장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충청도 100의 1이고 답이고 면적 얼마 250이에요 그러면 종전 뭐예요 종전 지번이 100이라는 토지는 500에서 250 됐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분할이라고 하는 토지동이 생겨서 얼마 500을 250로 바뀌죠 그러면 자 이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에 1번에서 충청도 100 자 다 면적 500이 얼마로 250 바뀌죠 이게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자 이것을 분필 절차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종전 토지는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토지는 뭐예요 다시 무슨 등기 다시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 무슨 등기를 보존 등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보존 등기를 새로 해야 된다 아니게요 이 새로운 토지는 그래서 분할을 해서 100의 1이라는 토지를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 이전이라는 자체는 절대 일 수 없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절대 부동산 일부 절은 없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못뿐이 부일용 부일용 부동산 일부는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없다 다만 뭐예요 다만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는 없지만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왜 일부 이전은 뭐예요 공시 등기부상의 공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 절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의 일부 절은 안되지만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이건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절이라는 것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자 1번 단독 소유를 공위로 합니다 자 이 단독 소유를 자 2번 뭐예요 소유권의 무슨 등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를 의리 뭐예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권리의 일부를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독 소유를 공위로 한다든가 공유 지분의 일부를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3번에서 의리의 2분의 1에 뭐예요 전부를 이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일부 있죠 지분 일부에서 4분의 1을 이전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 아니게요 병한테 얼마나 4분의 1을 줄 수 있다 아니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자 소유권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위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일부전이 아이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권리 얘기입니다 자 일단 객체를 한번 이해를 했어요 객체 자 그러면 보존등기는 신청 절차 그래서 신청 단독 신청이 기본 단독 신청이죠 물론 보존등기는 직권보존등기도 가능한데 이 직권보존등기는 자 일단 우리가 심화 과정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 등기 할 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이냐 공동이냐 따지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무슨 등기 맞추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맞추면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자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자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등기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이전 등기를 제일 많이 하니까 자 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필요해서 이 다섯가지 원인 자체를 보자 다섯가지 원인 자체 이 다섯가지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다섯가지 일단 매매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두번째 뭐가 있고 상속이 있고 세번째 유언의한 증여 있고 네번째 뭐예요 네번째 수용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뭐예요 진정명의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자 이런식으로 매매, 산속, 유중, 수용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 몇개의 이 다섯개 이 다섯개의 뭐예요 이 원인이니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번째 뭐예요 이 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자 원인이 매매죠 자 그러면 원인이 매매인데 일단 단독을 하느냐 공동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앞에 있죠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두는게 좋겠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앞에 이렇게 뭐예요 앞에 C자들아 하는거 있죠 상속 C자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신탁이라 하는게 있어요 신탁 신탁 등기기 신탁이죠 신탁 앞에 C자들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단독신청이다 세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외우자 무슨 능기 할 때 그렇다고 소유권 잊었는게 할 때가 그렇다 소유권 잊었는게 할 때 그럼 소유권 잊었는게 할 때 이렇게 C자들아 하는 것은 자 단독신청이니까 일단 앞에 뭐예요 신상수 신상수 이렇게 외웁니다 신상수에 대한 잊었는게 신상수에 대한 잊었는게는 한독이다 신상수에 잊었는게는 한독이다 신상수 그렇게 외웁니다 원인의 얘기가 뭐예요 두 글자 중에서 신상수 신상수 신 뭐라고 신탁 신 뭐예요 상속 신수용 신상수 얘기했죠 신상수 그래서 혹시 친구 중에 이름이 신상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 이름이 신상수면 더욱 좋고요 하여튼 친구 중에 신상수 하나 만들어 놓고 신상수는 뭐예요 신상수는 단독이다 신상수는 단독이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예컨대 만약에 어 그 길 가다가 뭐예요 길 가다가 무슨 저 그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뭐야 예컨대 무슨 세븐니까 시유인가 뭐 이런 데 마트 있잖아요 뭐 자 그럼 들어가서 그 알바하는 학생이 만약에 혼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들어가다가 신상수는 혼자구나 신상수는 단독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읽습니다 신상수에 대한 잊었는게는 단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독 신청인지 나머지 다 공동이에요 이렇게 매매도 공동이고 유증도 공동이고 이것도 공동이에요 자 신상수만 잊었는게 할 때 다 잊었는게 할 때 소유권 잊었는게 할 때 단독이다 신상수 잊었는게 신상수 잊었는게 단독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에서 이제 두 가지 보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매년도 2006년도 뭐에요 1월 1일 이후부터 아 이후부터 등기원인증서를 등기원인 뭐에요 등기원인증서를 뭐에요 증서 자 다르발로 뭐에요 등기원인 자 증명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원인증서 이 매매계약서 있죠 이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자 이 등기원인증서를 매매계약서로 뭐에요 제공할 때는 어 어디 가기 전에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등기소 가기 전에 자 어디 시청이나 구청 구청이 없는 데는 시청 구청이 있으면 뭐에요 구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 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갑니다 뭘 받아간다고 부동산 거래 뭐에요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신고필증 물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등기원인증명설면을 공부할 때 얘기를 했어요 매매계약서를 받았지만 매매계약서를 매매를 했지만 등기원인증서가 등기를 안해줘서 매도인이 뭐에요 등기를 안해주니까 매수자가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서에 뭘 받아야 돼요 판결서에 거미를 받아야 된다 개판소위 개판판판 판결일 때는 거미받죠 자 거미는 예외 원인증서를 매매계약서로 제공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물론 이제 작년시험에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작년시험에 나왔죠 매매가 자 매매목록을 하는게 있어요 재작년에도 시험에 났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고 이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몇개 자 두개 이상이라면 뭐에요 매매목록을 제출하지만 한개일 때는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 매도인 매술자 당사자가 뭐에요 여러 사람일 때는 몰래라고 매매목록을 제출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그 239페이지 밑에 그 쌍가루 2번 신청 절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작년시험에 나올 때 물론 거기 이번에 그런게 나왔어요 자 등기필정보는 의무자가 낸다 그랬죠 의무자가 내고 검임계약서 쭉 나오는데 일단 자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써놨죠 써놨 때 거기 기억에 자 2006년 1월 이후에는 거래신고필증가 매매목록 계속 그 출지세요 기억에 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신고필증가 매매목록 가로울고 거래신고 대상이 부동산 몇개 두개 대상이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부동산을 기재한다 다만 거래된 부산이 몇개라면 한개라도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두인과 매수인일 때는 매매목록을 제출한다 이렇게 써놨죠 물론 거기 니은에 2006년 1월 2일 이전에는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도 뭐예요 거민계약서를 무조건 제출하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소유권이 꼭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몇가지 요 다섯가지 내용을 좀 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40페이지 밑에 참고 그래서 매매목록 기재 예 매매목록 기재 서있죠 그래서 일단 매매목록 기재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이 두개 이상이라면 그 첫번째 매매목록은 1번은 토지고 2번은 건물이고 두개 이상이죠 근데 그 아래는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토지는 하나니까 하나를 계속 뭐예요 인원수만큼 쓰는거예요 인원수만큼 이게 매매목록이에요 그럼 매매목록을 제출했을 때는 매매목록에 실거래금에 써있죠 근데 매매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면 자 241페이지 작년에 시험 문제 났습니다 자 실거래금액을 어디에 쓰냐 그래서 실거래금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런식으로 권리자매기타사항란 그 등기부 요 오른쪽에 권리자매기타사항란에 그 소유자 그 소유자 표시 아래 거기에 거래가역 실거래금액 3억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실거래금액은 어디에 기재하나 권리자매기타사항란에 갑구에 권리자매기타사항란에 갑구에 권리자매기타사항란에 쓰는 겁니다 자 이해합니다 물론 뭐예요 매매목록을 제출할 때면 그 밑에 매매목록 번호만 써요 매목록이 철해져 있는 거 자 이 매매목록에 실거래금액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손님이 등기부등부 가져와서 왜 이 등기부에는 실거래금액이 안 써있고 매매목록 번호가 이렇게 매목록이 써있냐 하게 되면 이 매매목록에 자 실거래금이 써있으니까 이 부동산의 실거래금액을 알려면 요 등기부등부 띌 때 모두 같이 떼어달라고 매매목록도 같이 떼어달라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번을 겨부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실거래금액은 어디에 쓴다고 등기부 갚고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쓴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 243페이지 그 상속에 관한 얘기에요 상속은 두가지가 중요하다 두가지 하나는 뭐라고 단독 신청해요 상속은 단독이다 부모님 사망하시면 자 자식이 나는 뭐에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부동산을 뭐하려면 처분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거에요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 신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상속에 대한 기본의의가 있고 자 일단 거기 2번의 신청 절차 있죠 기억을 줄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상속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동그라미 치시고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두번째 거기 니은 있죠 니은에 니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중 1인 또는 다수가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자 출시세요 거기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등기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기 지분만의 자기 지분만 무슨 등기 안된다 상속등기 안된다 그래서 그거 외우자 그랬어요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도 안되고 자기 지분만의 무슨 등기도 상속등기도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 두가지가 일단 중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이전등기에 관련해서 자 이렇게 다섯가지 원인행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상속도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쌍가루사본 유중도 별표하시고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유중은 자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유중은 유언에 의한 증여고 자 유중한 사람이 갑이다 유중을 뭐예요 두가지로 나눕니다 두가지로 어떻게 나누는데 일단 포괄유중이라 하는게 있어요 포괄유중이 있다 자 포괄유중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특정유중이라 하는 것도 있다 특정유중 자 이런식으로 뭐예요 이런식으로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포괄유중을 자 뭐하고 미등기 상태하고 자 이런식으로 미등기 상태하고 무슨 상태로 기등기 상태로 나눠보지 않네요 기등기 상태로 자 이런식으로 미등기하고 기등기 자 그것도 특정유중도 뭐라고 미등기 상태하고 자 그 다음에 기등기 상태로 나눠보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의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차이점 공통점은 뭐냐 그 차이점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포괄유중을 우리가 보존능기 할 때도 얘기했어요 보존능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일단 뭐예요 자 대장의 최초로 수입권자로 등록된다 최초 돌아가시면 상속인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유중을 받은 사람 포괄유중 자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이전 건물은 권시군이라고 했죠 그러면 미등기 상태에서 이 포괄유중 받은 사람 의리라는 사람은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능기가 가능합니다 자 포괄유중 상속과 유사하다 상속과 자 그러면 미등기 상태에서는 절대 보존능기 못해요 누가 이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법상 자식이 있죠 상속인 이 상속인이 직접 보존능기 해야 돼요 상속인이 1번 보존능기 소유권 보존능기를 누가 상속인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특정유중을 왜 특정유중은 특정된 부동산을 받는 거예요 포괄유중은 포괄적으로 부동산 전부 받거나 부동산의 반을 받거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는 거예요 특정유중은 서울특별시 가낙고 신림동 100번지 대 아 200제곱미터 그렇게 한마디로 특정된 부동산을 받으니까 매매와 같아요 그래서 절대 보존능기 못하고 자 이전능기를 받아야 돼요 원인을 뭐로 해서 유중을 원인해서 이전능기를 받아야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포괄유중은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자 예컨대 기등기 상태 일단 보자 1번에서 수익거무 전동기 갑 자 1번 수익거무 전동기 갑이에요 자 그러면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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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을 뭐예요 유중으로 해서 의립니다 그러면 이 포괄유중이나 특정유중 그림은 같아요 그림은 같다는 이유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등기 안해도 등기를 안해도 권리는 취득이에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하려고 등기한다는 거예요 처분하려고 처분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등기하려면 권리취득이 안 돼요 다시 차이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미등기일 때는 자 포괄유중만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둘째 특정유중은 뭘 못한다 보존등기 못한다 근데 자 기등기 상태에서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 포괄유중은 등기 안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자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이 자 특정유중은 등기 해야지만이 권리취득이 가능해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럼 공통점이 뭐냐 아니까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한다 공동인청이다 항상 뭐라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분이 사망하시면 일단 뭐가 이뤄져요 상속이 먼저 이뤄집니다 997주에서 얘가 먼저 수익권 취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언의안 유언의안 증여니까 이 갑이 자 갑이 뭐예요 어디에 응급실에 누웠어요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벽보고 얘기해 혼자 이혼에 의한 증여는 단독행위에요 의사표식 하나입니다 단독행위다 근데 이제 절차상 단독행위이지만 절차상 공동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벽보고 혼자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받아쓰고 있어요 뭘 유언장을 받아쓰고 있다 유언장을 유언장을 이 유언장을 받아쓰고 있다 유언장을 내가 죽으면 혼의자식한테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 주라고 써놨다 아니게요 그러면 이 유중은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언장은 공개가 안 돼요 시점을 보자 시점 돌아가시면 상속을 애가 먼저 받아요 얘가 먼저 소유권 취득해 상속으로 자 그러면 이 돌아가시면 유언장이 누구한테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 변호사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이 의리 이 유언장을 받았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근데 민법상 민법 997조에서 돌아가시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A A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유언장에 부동산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의리 누굴 상대로 A를 상대로 뭐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총권이 생겨요 내가 유언장 받았다 돌아가신 내가 니 뭐예요 니 자 이분한테는 혼의자식이지만 너한테는 같은 피가 흐르는 내가 뭐예요 이복 어 이복 뭐예요 이복 누나다 이복 형이다 아니게요 나한테 뭐 해달라고 둥개달라고 총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위 총이에요 둥개달라고 요거해서 둥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A하고 U라고 같이 한다 A하고 U라고 이렇게 갑이 돌아갔으니까 A하고 A하고 U라고 같이 하니까 공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유언의한 증여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갑자기 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동이지 그런 생각 차꾸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공동위 총이다 이렇게 이게 설명 들었으면 차꾸만 이거 공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까먹어요 차꾸만 어 까먹으니까 아 공동위 총이구나 공동위 총이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게 자 공동위장이죠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돌아가시면 이 A라는 사람은 상속등기 할 필요가 없어 왜 얘한테 해줘야 되니까 굳이 굳이 귀찮게 상속등기 뭘 하냐는 게요 어 누구한테 주면 되지 얘한테 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 절대 뭘 거치지 않아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뭘 거치지 않는다 예 상속등기를 뭐예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유증도 두 가지만 일단 보자 두 가지만 그래서 여기 자 자 의의는 뭐예요 의의를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몇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유증이란 유언회에서 유증자가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양단한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의 유증에는 등기 없이 권리시장하는 포괄유증과 등기해야지만 권리시도가는 특정유증은 구분된다 설명 들었죠 자 여기세요 자 그러면 244페이지에 거기 신청절차 기억신청이 나오죠 그래서 A에 유증에 의한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로 해서 공동이다 공동 동그라미 치시고 공동이다 안죠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B에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이라고 줄지세요 자기 지분만에 신청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에 안 되는 건 뭐예요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안 되는 거만 내요 되는 거 신경쓰지 말고 자기 지분만에 신청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에 포괄유증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D급번 신청방법 있죠 A가 중요하다 줄지세요 뭐라고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서 있죠 그래요 절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보자 자 그 다음에 수용을 보자 수용은 수용은 자 수용을 보자 일단 수용은 세 가지 보자 세 가지 일단 세 가지가 뭔데 첫 번째 자 이 수용은 뭐예요 이 국가가 국가가 뭐예요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뭐하는 거예요 이거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만약에 기업자가 이 수용에 대한 자 믿음기일 때는 보조능기하지만 자 수용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뭐예요 이전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기업자가 기업자가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위청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기업자가 강공서예요 자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으로 한다 촉탁등기다 그것부터 보자 그래서 거기 245페이지 후에 단독신청과 촉탁 그래서 기억 그렇게 써있죠 수용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인청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국가지방재체가 권리자일 때는 뭐로 하라고 촉탁등기다 촉단한다 촉탁한다 촉탁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는 촉탁 촉단 촉탁 촉탁 협약과 단독이다 그래서 니언에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한 이전등기는 성지상 원시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이 권리를 등기부를 원시적이서 이 등기를 없애버리고 보존등기를 새로 하면 거기 뭐예요 거기 별의별 사람이 다 자 뭐예요 하도 다 깨어들어서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편리하게 토지를 수용하려고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자한테 자 명의자를 뭐예요 중심으로 해서 이전등기를 해오는 거예요 자 심무적으로 그렇다는 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성질상 성질상 토지를 뭐할 때 수용을 할 때 수용할 때 보상금을 뭐하고 다 주고 자 이렇게 뭐예요 예컨대 미군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택에 자 평축에 뭐예요 그 평택 대출이 땅을 뭐예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뭐예요 보상금을 다 주고 이 땅을 깨끗이 뭐 해줘야 돼요 정리해줘야지만 여기 미군부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하고 지역권과 지역권과 상속등기 있죠 이 상속등기를 제외한 제외한 뭐예요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뭐한다는 게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다 무슨 얘기예요 지역권과 상속등기 그러니까 보상금을 다 주고 이 땅을 수용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미군부대를 만드는데 근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시라는 땅이 옆에 있는 땅에 자 이 땅을 통행하기 위해서 자 지옥권이 있어요 자 이건 2번 걸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말소하지 말라 그 있고 그 다음에 상속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1번 이 보존등기 값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협의과정에서 자 이 협의과정에서 보상금을 다 자 보상금을 협의과정에서 자 너무 뭐예요 돈이 갑자기 40억 준 되니까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이 병이라는 상속인 있죠 근데 절대 뭐예요 돌아가신 사람 밑으로는 이렇게 뭐예요 이전등기 원인을 뭐예요 수용을 해서 자 단독으로 못 들어와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거치고 와야 돼요 이 상속등기를 거쳐야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 이 상속인 아파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자 수용해야 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수용해야 한 등기에 맞추면 이 상속등기를 맞서하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이 수용을 등기를 못 해오니까 그래서 뭐는 이 상속등기를 절대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수용도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4번 수용해야 한 직권만 써있죠 그래서 자 토지수용해야 한 이전등기 신청서는 촉탁했을 때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등기관이 뭐한다는 게 직권만 써있다 근데 그 부동산 외에 존재하는 지역권 동그라미 시구 지역권 토지수용의 재교로서 존소견이 되는 권리 써놨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 땅 D라는 땅에 그 밑에 9분 이상권 도시가스관이 묻어있어요 자 수용에 의원해서 이거 뭐하지 말자고 말싸지 말자고 하면 말싸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거기 246편이 그 보충 중에 거기 직권만 수 불가능서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오른쪽에 그 수용이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해놨죠 그건 뭐하지 말라는 게 이거 말싸지 말라네요 개시일 이전에 그 상속등기가 이게 안 돼있으면 돌아가신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단독신청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7편이 거기 쌍가리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뭐냐 진정명의 회복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의 1번 수입권부 적는 게 갑입니다 이분이 사망하셨죠 아 이분이 사망 사망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등기는데 2번 뭐예요 김사기가 잊은 등기 해놨어요 간몰래 김사기 믿고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수입권 취득합니다 병이 그러면 우리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수입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수입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 진정명의 회복하는 방법이 2등기 말싸고 2등기 말싸고 있죠 두 가지 하려면 귀찮죠 그래서 자 이렇게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잊었는 게 원인을 뭐래 해서 진정명의 에서 누가 부러 가져오라고 갑 앞으로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다른 건 다 날짜가 있어요 매매 계약 날짜 돌아가신 날짜 돌아가신 날짜 있죠 돈을 다 주고 수용한 시기에 이거 뭐가 없어요 이 판례가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판례가 등기 원인을 그래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등기 원인은 존재하지만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날짜는 없다 크게 중요해요 원인 날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쌍가루 6번에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에 신청자체 있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중요해요 자 거기 등기 신청정보에 등기 목적은 이전등기이고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죠 자 줄 주세요 등기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물론 뭐예요 이거는 공동인청이에요 자 이 공동인원칙에 예외가 안 해주니까 단독이라는 얘기지 뭘 판결 받아서 단독이지 항상 공동인청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뭘 원칙으로 한다 공동인청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전등기와 관련해서 이 원인 다섯 개가 중요하니까 이 다섯 개를 여러분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쫓아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ième 한글자막 by 한효정